네 스키 다 탔구요. 우리 주디님하고 노예님 어땠어요 오늘? 좀 어려웠어요. 눈이 아주 떡이던데? 노예님 어땠어? 파우더 잘 탔어 여기? 여기 떡이어가지고요. 들어갔는데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힘들고요. 아 힘들게 탔어요 오늘. 아 그랬구나. 그래도 뭐 조금 더 타야지. 나는 이제 갈 거고. 좀 더 타고 갈거지? 예 좀 더 연습하고 즐기다 가야죠. 오늘 마지막 날이지? 예. 그럼 어떻게 나는 내일 갈 건데 어떻게 오늘 가 아니면 내일 가? 저희 하루도 일정이 있어가지고요. 쇼핑이랑 관광도 좀 하고요. 비행기 어디 도쿄 타? 네. 도쿄 가는거야? 그럼 나가노가서 신간선 타고? 맞아요. 아이고 일이네. 나는 여기서 그냥 차 타고 가. 그럼 한국 가서 일정이 또 어떻게 돼? 2월달에 하유원 한번 갈게요. 그래 나도 2월달 하유원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같이 오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네. 네. 저는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이제 한국 들어가서 안 타고요.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북회도 한번 더 들어갈까요? 북회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